네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아니 여태 막혀있더라고요. 막혀있지? 너무 힘들어 보여서 우리가 다 같이. 우리가 다 같이 이거는. 의견이 같이 해가지고. 무조건 이거라 이거. 이거는 꼭. 오 이거 좀 좋은 거. 좋은 거. 압이 좋은 거야. 그리고 그 치치. 카카? 치치 타타. 치치 타타. 타카가 뭐예요? 회원님이랑 고양이들이랑 커플룩. 아 진짜요?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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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원님 한 번 갈아입고 하시고 오시죠. 아 갈아입고 갈까요? 네. 너희도 입힐까? 치치타타 더. 예쁘다. 김영철 회원님 다음에 저기 집들이 기대하겠습니다. 어 가야지. 얘기 안 해도 당연히지 뭐.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집에서 한번 기대하겠다. 미역국만. 오. 등록한다면서요. 아 귀여워. 아이다. 아이다. 야 이쁘다. 사진 좀 찍어줘. 아 알았어. 갈게요. 이쁘게. 하나 둘 넷. 아 잘 있겠습니다. 아 예쁘다. 어울리고는 이쁘지. 90%를 준비했죠. 여러분 도와드릴까요? 밥 너무 잘 먹었어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 이거 그럼 좀 치울까요 치울까요? 다 같이 치울까요? 치울까요? 그럼 컵 가지고. 컵 두 개 다 넣을 거 같은데. 아이고 뭘 이렇게. 아 왜. 아 너무 미안하다. 아 너무 미안해 참 미안해. 그럴 수 있어. 복숭아 진짜 맛있다. 복숭아도 이거 만든 거야. 진짜 맛있네. 이거 제가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거야. 조미를 안 넣고. 조미를 안 넣고. 물도 너무 맛있다. 아니요. 여러분 저. 저 좀 달라진 거 같지 않아요? 살 빼고 나서. 부은 거 같아 부은 거 같아. 왜? 다이어트? 아니요. 빠졌어. 아 빠진 거 같아요. 빈말이 아니야. 볼살이 없어졌어 여기가. 진짜요? 볼에. 좀 찐 거 같은데. 여기도 좀 없어졌어. 여기가 원래 좀 두툼했거든. 자 빠졌다 손 들어보세요. 빠졌다. 빠졌어. 아니요. 볼살이 빠졌어? 볼살이. 자전거 타면서. 양 좀 줄이면서. 그렇지. 식단을 좀 관리하려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